안녕하세요 산행 tv 입니다. 오늘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발 앞에 맛있는 오리 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네요. 잘 익었습니다. 엄청나요. 한번 따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는지 아이고 이쁘게 익었어요. 자 이쁩니다. 맛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어린 상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산행 tv 입니다. 오늘도 친구랑 1박2일 심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593을 봤다길래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이 좋군요. 지금 오후에는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니다. 132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등불이 많습니다. 지금 등불이 많습니다. 지금 삶이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야단이 납니다. 자 여기가 와 딸 엄청나네. 5953입니다. 대가 충실해 보이네. 와 장난 아니네. 자 그리고 앞에 오행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꾸냥 가꾸가 있습니다. 하나 부러진 것 같아요. 하나 부러졌으면 상구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심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싹대리. 작년 싹대리. 붙어있다. 창문이 싹대로 붙어있다. 그냥 맹백하네. 이렇게 북에서는 시대주oral이 여기 뭔가 있네 어느 거 있네 이거 뭔가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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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여기가 동거지나 이거 사물안에 히치 여기가 인풀이야 삼뿌리야 밑에 있는게 삼뿌리야 여기가 거기도 삼뿌리 응 여기 또 삼뿌리 괜찮은데 나이 많이 먹었다 나이 많이 먹었어 조심해 조심해 삼뿌리 조심해 조심해 네 하이 하이 닥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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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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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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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re Porsches이 끝니다. 다 판붙이네 물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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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니깐 그러겠지 온전하게 이뻤네 이른참 처음에는 이렇게 긴거 이리까지 간거야 야야야 어 뭐야 산 invit다 산 cav 산I야 산I야 кими 정확하게 삼뿌리다 삼뿌리 아니야? 긴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에서 끝난거 같은데 귀야 귀야 삼뿌리야 삼뿌리 연결된거 같기도 하고 엄청 기네 일단 잘려야죠 중간중간에 잘려야죠 조심스러워 삼뿌리자랑 골치아파 삼뿌리자랑 골치아파 니가 개개다행이지 내가 개선을 끊어먹었지 시키면 시킨대로 해야지 끊어먹으면 안돼 귀한거요 삼뿌리 삼뿌리 맞지? 나무뿌리같다 여기에서 온거잖아 그러네 삼뿌리가 그렇게 길리가 없어 정리가 됐네 한 만큼 보자 여기있다 이 뿌리가 이쪽으로 되갔어 그거를 봐려고 해야하는데 이쪽으로 자리 자리에 갔다 그쪽으로 되갔어 앉으면 안돼 이제 삼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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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뒷갈리 삼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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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명 되꼈는데? 대박이야. 한 30명 되꼈는데? 대박이야. 한 30명 되꼈는데? 한 30명 되꼈어. 그 정도 되꼈어? 매두가리 했으니까. 3이 2정도 크려면. 종자가 그렇지. 종자가 끼는 게 큰 종자인가봐. 조심조심. 우애를 팔아. 팔파파. 조심조심. 팔파파. 손으로 하자. 조심조심. 팔파파. 손으로 하자. 조심조심. 뿌리 거기 있거같아. 응. 뿌리 거기같아. 응. 오. 뿌리 건드렸다. 꼬리 건드려서 예쁘지란 말이야 드라이브를 조금 조금 조금씩 파야지 오 괜찮아 카메라 이제 끌 자 오구 때 철심했습니다 시간 엄청나게 걸렸네 자 내두도 괜찮고 여기가 내두가리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두가리의 흔적입니다 윗부분 그래서 옆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내두가리 개형삼이네요 엄청나 크다 이거면 해도 한장 넘겠는데 한장 넘지 엄청나 큽니다 좋습니다 와 끝내주는 삶입니다 좋습니다 모처럼 오구 때를 봅니다 나이가 그래도 괜찮네 또 이거 묻어주고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다가 건복지를 하나 봤습니다 자 옆돌이네 옛날 건복지입니다 자 운전하게 있네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지금 길러 내려가다가 오 사고대다 사고대를 봤습니다 좋다 빨리 채심해라 빨리 채심해라 어휴 이거는 할 수 있어 사고대입니다 좋습니다 아 야 채심해가지고 둘러볼래? 알았어 사고짜리 채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이살이 있네 들어봐봐 괜찮대 나이살이 있어 나이살이 있어 이리 줘봐 이리 올려줘 어? 뭐를? 삼으로 올려줘 어 이리 줘봐 조심해야지 아 나이 괜찮다 나이 빨리 있잖아 자 묻어줘 좋아 좋아 나이살이 있어 자 자 깔끔해보려줬습니다 자 깔끔해보려줬습니다 자 깔끔해보려줬습니다